구글 스칼라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려고 해요 구글 스칼라 화면에 들어가면 이렇게 말하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라 아이자큐터 이 얘기에서는 기존에 이미 연구를 진행했는 학자들의 논문들을 통해서 본인들이 하려고 하는 연구들에 대해서 좀 더 전체적인 지형을 파악을 하고 또한 기존 연구와 본인들이 하려고 하는 연구의 틈새를 찾아보라는 그런 측면이죠 그래서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넓은 세상을 바라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구글 학술 검색에 가서 한우파악을 다시 내가 있는 건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고 보면 자료가 63만 3천 개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63만 3천 개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것이 좀 이제 너무 뭐냐 불필요한 자료들이 많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자료들이 많을 수 있으니까 일단 고급 검색 기능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중에서 한번 클릭을 딱 해보면요 뭐가 나오면 고급 검색 기능이 나와요 그래서 고급 검색 기능에 가면 여기 보면 다음 단어를 모두 포함했을 때 뭐냐 그렇게 많이 나왔죠 그래서 한우파악이라는 것을 이제 다 포함을 모두 했는 것을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저자 그러니까 저자 내가 그러니까 저술한 논문들만 찾는다 했을 때 한우파악 그래서 여기에서 한우파악을 찾겠다라고 했는 거죠 뭐 그 다음에 발표된 문서 다시 말해서 학술지에 넣어도 되고요 기간 중 발표된 문서 검색해서 내가 2000년부터 2001년에 넣어도 되겠죠 그런데 넣지 않고서 그냥 일단 내가 저술한 모든 논문을 찾아주세요 구글 스칼라가 가지고 있는 거 해서 이제 검색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줄어들었는 거죠 그렇죠 어 뭐냐 어 14200개 그런데 이것도 뭔가 결과가 좀 정확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렇죠 정확한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내가 14200개나 이제 구글에서 이렇게 이렇게 어 이 얘기는 구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인터넷 상에 있는 모든 자료들에서 이제 저자 이름이 한우파악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하다 보니까 중복되어 만약에 문서가 있을 경우에는 또한 그것이 중복되게 보세요 하이퍼링크 뭐니까 해가지고 똑같은 논문인데도 뭐 예컨대 워드 형태로 될 수도 있고 pdf 형태로 되어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중복되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여기에서 그 뭐냐 구글 스칼라에서는 다 포함하고 있어서 그런 단점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급 검색을 하더라도 그런 어떤 이슈들이 있다 중복해서 나오는 걸 다 했다 그래서 나 오늘은 이제 재밌는 툴을 하나 소개를 해 주려고 합니다 여기 전에 앞서는 내가 한우파악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쌍따옴표를 넣지 않고 했어요 그렇죠 쌍따옴표를 넣지 않고 했어요 쌍따옴표를 넣지 않고 하니까 여기 보세요 어소 한 어소 우 어소 파악 해가지고 각각 글자가 이렇게 띄어져 있어도 엔드 형태로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이제 어떻게 쌍따옴표를 넣으니까 또 뭐냐 어떤 형태가 돼 넣어놓으면요 한우파악이라고 하는 것을 저서에 딱 들어있는 경우에만 찾아준 거죠 그래서 보니까 285개가 된거죠 아니면 또 이제 검색을 만약에 또 다르게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제 할 수 있을까요 고급검색에 가서 여기 보면 pjh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h 파악 이렇게 해가지고 이니셜만 가지고 이렇게 검색을 할 수도 있어요 이니셜 그럼 2700, 600개 이것도 훨씬 더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최적의 검색 결과가 뭔지를 그러니까 찾아서 이제 할 필요가 있겠죠 최적의 검색 결과가 뭔지를 그래서 구글 스칼라의 장점은 이렇게 이제 포괄성이 넓은 거고 단점은 그렇죠 이렇게 정제된 데이터가 그러니까 많지 않 정제된 데이터의 측면에서는 뭐 스코프스라든가 혹은 웹 오브 사이언스라든가 하는 이런 그렇죠 데이터베이스 유료 데이터셋 베이스에 비교해서는 정제된 데이터가 이제 부족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의 어떤 그렇죠 소속도 이렇게 찾아볼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연구자들끼리의 어떤 내 투어크에 관심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사회관계망을 이제 분석하는 학자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예컨대 한우파악이라고 하는 연구자하고 사실 대문자하고 소문자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구글 스칼라 검색에서 그 다음에 조지에이 반에선 내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지도교수거든요 그래서 두 한우파악하고 내가 하고 그 다음에 내 미국에서의 지도교수님하고 간에 공조해 있는 논문이 있느냐 그래서 저자 author 한우파악 조지 반에 지금 그 아까 고글 검색 기능에 가서는 이제 고글 검색에서는 이렇게 한우파악 상 다운표를 넣고 그 다음에 조지 반에 이렇게 넣었죠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보면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제 우리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 조지 반에 타고 한우파악이 어스에 들어가 있는 논문이 몇 개인지를 이렇게 찾아주는 거 24개라고 이렇게 찾아주잖아요 지금요 공조해 있는 두 개의 논문 공조를 했는 논문이 이제 두 개가 아니라 두 명의 학자가 공조해 있는 두 명의 학자가 이름이 들어가 있는 논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저널에 발행되었는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도가 있고요 몇 번이나 인용되었는지 인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요런 정보들을 가끔하게 다 복사해서 다시 그렇죠 다 정리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요런 것을 중간에서 정리해 주는 그런 툴이 있습니다 그 툴의 이름이 뭐냐 하면은 있잖아요 Publish와 Parish예요 구글에서 Publish와 Parish Publish, Publish, Parish라는 것은 우리가 연구자들 사이에 하나의 그런 초 하나의 크다란 뭐냐 아젠다인데 자원명인데 논문을 출판하느냐 아니면 망하느냐 그러니까 연구 논문을 내느냐 아니면 자기가 소멸되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거의 어떤 경구를 이렇게 소프트웨어 이름으로 했어요 그래서 Publish와 Parish에 가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다운로드 포 윈도우 버전 아니면 본인의 컴퓨터 상향에 따라서 이제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나는 이제 윈도우 버전 이여가지고 이제 윈도우 버전을 다운로드 받았어요 Publish와 Parish in Snow 윈도우 버전 이것을 다운로드를 받았어요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여기 뭡니까 여기 Authors Authors란에 한우팍을 치고 그 다음에 And George Bennett 이렇게 쳤어요 그래서 두 명의 저자 이름 내가 관심 있는 두 명의 연구자 이름을 적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봤더니만 여기 이어 아까 마찬가지로 연도를 지정할 수도 있지만 나는 일단 연도를 지정하지 않고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다 수집하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봤더니만 이제 자동적으로 내가 이제 같이 논문을 출편한 게 200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네요 그 다음에 이 논문들이 총 인용되는 횟수가 그러니까 총 이제 스물 한 번 인용이 됐고 스물 한 번이 아니라 21년 동안에 인용되는 것을 이제 다 찾아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논문은 총 26개가 있었네요 인용 받은 거는 846개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1년에 40.29에 그러니까 인용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페이퍼당 그러니까 인용은 32.54를 받았어요 어스 페이퍼 해가지고 이제 페이퍼 하나당 3.38개를 받았어요 한 페이퍼 하나당 말 받았다고 그렇죠 그 다음에 h 인덱스라든가 이런 값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값들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copy result에 있잖아요 copy result에다가 result as 그러니까 csv라고 하면 csv 나와있죠 result for excel도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편리한 걸 해도 되고 그러니까 하면 돼요 matrix as csv로 하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일단 matrix as 그렇죠 matrix for excel로 저장을 해볼까요 matrix for excel로 저장을 이제 저장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복사가 되는 거니까 이제 save로 해야 돼 save 내가 잠깐 헷갈렸어요 그래서 save result에 가서 save result에 가서 매트릭스 as csv 있잖아요 x의 넘버 x를 줄어 쓰니까 그 다음에 result 결과 두 개가 있어요 매트릭스 as csv로 하면 그러니까 여기 관련된 요 위에 있는 값도 여기 보이잖아요 매트릭스들 그러니까 이 두 명이 공조하는 논문이 26개고 그 다음에 비인용되는 건 846개고 요 값들 있잖아요 총 매트릭스 요 지표 값들이 한꺼번에 다 이제 뭔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매트릭스 그래서 매트릭스라고 저장을 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매트릭스 볼까요 그러니까 매트릭스 보면 저기 있는 여기 있는 값들이 이제 다 이제 어떻게 어 커리를 어떻게 했다 한우파악 엔드 조지 반에 했고 그 다음에 구글 스카이 데려왔고 했다는 것이 딱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여기에서 이제 그 save result 해가지고 이제 여기 result as csv 했잖아요 result as csv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값도 여기 여기 값도 여기 있는 것들 있잖아요 여기 있는 값들이 다 나옵니다 여기 있는 값들이 다 나와요 여기 있는 값들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그래서 리조트 해 보면 여기 한 각각의 개별 논문에 대해서 어 뭐냐 인용수 그 다음에 몇 년도 소스 출판된 출처는 어디고 퍼블리션 어디고 그 다음에 url 그 다음에 사이트 url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쭉 여기 보면 이제 스무일 그러니까 몇 건이다 여섯 건이다 해가지고 출판된 정보들이 이제 다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우리가 구글 스카라에서 이렇게 이제 자료들을 이제 쉽게 이제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또 하나 나는 여기서 예컨대 동일한 논문인데 그러니까 버전이 다른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나는 포함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여기서 타이틀에 가서 일단은 뭡니까 알파베티컬로 이렇게 정렬을 한단 말이죠 알파베티컬로 정렬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쭉 보다 보면 여기 봐 그러니까 이거 하여튼 동일한 어 하이퍼링 어플리에이션 네트워크 스트럭처 오브 탑 웹사이트 해놨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보니까 어 다른 버전인 것 같아요 전어 이름 2002년도 영어 논문이라는 것은 제목이 거의 동일해도 다른 논문일 경우는 있는데 그럼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아세요 연도를 보고 그 다음에 출판되어 있는 거랑 출판된 학술 어 전어 이름을 보면 돼요 이게 2002년이죠 전어로 아메리칸 소사이트에서 어떻게 합니까 동일한 거죠 사실 동일하고 그렇죠 동일합니다 동일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보들에 대해서 그럼 나는 이걸 베이지 하고 싶어요 라고 할 경우 베이지 하고 싶어요 라고 할 경우 이건 뭡니까 어 이건 그냥 citation 이렇게 이게 Type citation 제 그럼 citation 포함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제목이잖아 일단은 하고 빼는 거죠 그럼 여기 보세요. 다시 숫자가 바뀌어요. 지금 페이퍼에서 26개였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걸 하나를 빼면 25개로 바뀌는 거죠. 여기 보세요. 여기 해서 2개였다가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체크 하나만 25개. 그리고 나서 다시 결과를 저장을 하면 되는 것이죠. 전방에 여기 타입의 유형에 가서 citation으로 되어있는 것이죠. citation. 그 다음에 이거는 citation으로 된 건 다 포함하지 않겠다 해서 이것을 다 한꺼번에 여기서 체크를 해제해도 되는 거죠. citation으로 되어있는 것. 난 한꺼번에. 그렇죠. 타입의 citation 되어있다는 거죠. 그렇죠. 되어있는 것은 난 한꺼번에 다 해제시키겠다라고 여러분들이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제목이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동일한데 하나 하나 보세요. 동일한데 여기 quality and quantity publication인데 여기 봐. 리서치 게이트 되어있잖아요. 리서치 게이트. 이 두 개가 되어있는데 그 리서치 게이트는 그러니까 연구자들의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예요. 그래서 연구자들의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에다가 여기 공유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pdf 버전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pdf 버전. 그렇죠.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도 내가 배제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 체크를 해제하면 또 되는 거예요. 체크를 해제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나는 동일한 논문들은 다 해제하겠다.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이슈는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정제를 해가다 보면 끝이 없어요. 사실 끝이 없어. 너무 수작업을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죠. 수작업을 너무 많아요. 수작업을.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냥 구글 스칼라에서 오는 이 매트릭스 값을 그냥 나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겠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이용자들도 구글 스칼라에서 오는 값을 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같이 소위 이제 정제가 필요한다고 하던데 우리가 필요성은 있다는 것을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정제를 하다 보면 이게 그러니까 수작업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동화된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나는 그냥 그러니까 이용자 모드에서 나오는 이런 구글 스칼라의 매트릭스 값을 그대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이제 뭐 정당화를 또한 시킬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건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데이터 수집에서 어떠한 모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죠. 안녕.